2차전지 융착하는 것이 하드팩이라고 하고요 이너팩이라는 것은 양쪽에 사출물을 보강해서 나벨을 감싸주는 것을 이너팩이라고 합니다 이젠 솔루션의 특징은 이너팩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너팩의 특허 기술이라는 것은 사출물을 수작업으로 하는 이너팩의 특허 기술입니다 요즘 추세가 2차전지의 이너팩 타입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이 이젠 솔루션의 특허 보유 기술은 우선적으로 자동화가 아닌 수동화 작업으로서 각종 사출물을 특허를 내기 때문에 2차전지 팩에 대한 특허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원가 절감 및 분량률을 제로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